들어가자. 어서오세요. 어, 본 씨. 진진도 왔네. 네. 오픈 축하드립니다. 이거 돈나무잖아. 금전수요. 돈 많이 버시라고. 아, 본 씨가 멀지 마네. 고마워요. 저, 마침 여기가 허전했는데. 딱이다. 그쵸? 주문은 조금 이따 할게요. 네. 먹고 싶은 걸 골라. 서비스로 줄게. 언니. 어, 예린아. 엄마. 엄마. 아유, 준준 잘 놀고 있었어? 좀 늦었죠? 얼른 먹어요. 면접은 잘 봤어요? 엄마. 물론이죠. 엄마, 뭐 있어? 엄마. 엄마. 이건 뭐야? 엄마 세수하는 거야. 아. 준준. 양치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뭐? 아저씨랑 약속했어. 양치 가라면 아저씨가 많이 먹으러 준다고. 뭐? 어, 준수 엄마. 아저씨가 많이 먹으러 준다고. 엄마.